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학 출신의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러입니다 오늘은 바로 벤치의 전기차 2세대죠 1세대는 EQS까지 갖고 EQS SUV라고 이번에 새로 나왔죠 제가 시승기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시승 한 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제 바로 벤스의 EQS SUV 모델을 탔습니다 제가 이 차에 탔을 때 완전히 사람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외계에서 온 차 미래에서 우주인이 만든 차 어떻게 이 디자인을 했을까 이거 M 느낌이 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밟아보겠습니다 오우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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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정말 이거 갑자기 내가 심장이 확 뛰면서 몸에 닭살이 쫙 걷는 거야. 제가 시승한 거 시승기 잘 보셨는지요? 차가 굉장히 전기차답지 않게 아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지금 드디어 폭풍 할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프로가 말씀드리는데 이 SUV 전기차는 지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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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시점입니다. 그러면 프로모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S가 지금 오른 가격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1억 5,410만 원, 1억 8,470만 원, 1억 8,680만 원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개소세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7월 이전에 입항된 분들에 대해서는 개소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7월 이후에 입항된 모델들은 가격이 전부 오른 가격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QS SUV는 7월 이전에 입항됐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가격은 한 140만 원 인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QS SUV 프로모션을 모아 모아서 영끌하고 또 영끌해서 입항 터뜨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마이 모델입니다. 이 QS 450 SUV 포메틱입니다. 1억 5,270만 원, 140만 원 내린 가격입니다. 일반은 1,770만 원입니다. 실 구매가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인이 구매를 하신다면 2,800만 원을 자그마치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도 알파인데 조금만 기다리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구매가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할인률은 무려 18.9%입니다. 그럼 이 QS 580 5인승입니다. 1억 8,330만 원이죠. 일반이 1,820만 원, 그리고 법인이 2,9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법인 리스를 한다면 아시겠지만 허프로는 최저가 금리로 해드릴 걸 분명히 약속드리고 보증금을 좀 많이 내십시오. 한 60% 정도라면 금리는 1.8에서 2% 최저금리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580 5인승 같은 법인이 구매를 하신다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7인승 보겠습니다. 7인승인 일반인 1,820만 원, 그리고 법인이 2,980만 원, 그렇게 되면 실 구매가는 1억 역시 5천만 원대입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카카오토 디테일샵 쫙 나가고 있죠. 저는 한 군데,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토는 자동차 전문기업입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직접 AS를 해주고 평생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S는 기본적으로 벤치에서 공식 거기서 받으시면 되고 틴팅이라든지 유리막 코팅이라든지 범퍼 밑에 PPF 이런 것은 허프로가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유리막 코팅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가죠. 이 패키지 상품이 260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특별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차는 인도할 때 허프로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번 보시죠. 저를 보시고 같이 악수도 한 번 하시고 리뷰도 해주시면 제가 또 선물 하나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QS SUV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QS 450하고 EQS 580 둘 다 포매틱입니다. 전장 전폭 전고 5125, 2035, 그리고 1720, 5인승 7인승이 나옵니다. 최고 출력은 450은 360마력, 580은 544마력, 최대 토크는 450은 81.6, EQS 580은 87.5입니다. 주행거리는 450은 459km, 580은 447km입니다. 충전 방식은 DC 콤보 방식입니다. 4륜 구동이죠 무조건. 제로백은 450이 6초, 그리고 580은 4.6초가 되겠습니다. 450, 580 모두 리어 액셀이 4.5도가 들어가 있으며 이 휠 사이즈를 보면 이 450 같은 경우는 21인치, 그리고 580은 22인치가 들어갔습니다. 앞좌석 메모리 시트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450은 이 천연 가죽이고 이 580은 이 나파 가죽입니다. 여기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11.3인치 450 계기판에 지문인식, 그러니까 S 클래스처럼 돼 있고 이 580 같은 경우는 MBUX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쭉 나와있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판매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꼭꼭 잡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허프로가 영상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허프로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제가 펄펄 날 수 있게 하는 바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토는 현금, 할부, 리스, 장기렌트 이용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특별 판매 긴급방송이었습니다.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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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